애국기업, 환신골드, 바이 투 개던 프리, 식약청에서 등록된 제품입니다. 바이 투 개던 프리, 두 개를 하시면 하나 더 드리고, 그것만 있느냐?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상학원, 사실 돈으로 치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책도 사은품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전화문이 010-9922-1141입니다. 010-9922-1141 또 환신골드를 많이 구매해 주시면 고려대학교의 장영수 헌법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한 검사 3명, 돈봉투 사건 수사한 검사 1명 등을 한꺼번에 탄핵소추 발의를 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표적 수사라고 맨날 비단하더니 거꾸로 표적 탄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직격탄을 낭렸단 말이에요. 표적 탄핵한 거죠? 표적 탄핵이지, 이게.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 7월에 입법하겠다고 하는 게 검찰청 폐지하고요. 검찰청을 폐지하겠답니다. 아예. 그리고 폐지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거기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요. 이거는 완전히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마요. 그러니까 감옥 갈 사람은 앞으로 뭐냐면 힘없는 국민들 개돼지나 가라. 국민들은 개돼지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돼지들이나 가고 이게 이 용어들이나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뭐냐면 정치인들은 건드리지 마요. 네. 네. 정치인들은 건드리지 마. 언젠가는 복수할 수 있어. 언제 누구한테? 검사도 사법부도. 딱 그 내용으로 지금 7월 달에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결국은 지금 해가지고 이재명의 방탄용 표적 탄핵.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방탄용 이게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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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부터 뭐냐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될 거 아니냐고 내가 끝나자마자 탄핵 정북이 될 거다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성격을 보면 잘하니까. 이재명은 무조건 탄핵하려고 탄핵을 준비하게 한 공천을 했어요. 그 탄핵을 준비하게 한 공천이라는 게 뭐냐면 범죄자 공천도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nl 좌파들 공천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nl 좌파들 중에서도 특히 뭐냐면 한 청년 출신들이 족보가 없잖아요. 한 청년 애들이. 실질적으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l이라는 애들은 뭐냐면 원래 민주화를 외치는 애들이 아니라 공산화를 외치는 애들인데 공산화를 외치는 애들인데 nl 전체가. 그런데 이 애들이 뭐냐면 한다못해 전대협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뭐 민주화를 했다. 그런데 90년대에 나온 한 청년은 민주화를 했다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뒷방에서 맨날 눈치나 보고 있던 애들을 끌어들인 게 누구냐면 이재명입니다. 리자이밍. 리자이밍이에요. 그래야들이 뭐를 하냐면 지금 국정원. 국정원에. 수사권도 없애겠다. 다 없애버렸잖아요 벌써. 이제 조사권도 없앤대. 조사권까지 없애겠다는 거예요. 수사권에 이어서 조사권까지 없애. 그러면 국정원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국정원이 안 존재하는 나라 정보 지금 정보 시대인데. 그렇지. 전 세계가 정보에 지금 막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눈 감고 있자. 자 복싱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만 눈 감고 있는 거야. 국가 자살행위 아닙니까. 자살행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빨리 쳐내려오세요. 이게 이런 좀 주사파들이 핵심이 돼가지고 지금 그 법안 올렸고요. 법안 올렸고요. 그다음에 범죄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조국 같은 말하자면 그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 애들을 대거 공천을 주문을 해놨고 이재명 앞에서 지들도 살려고 방탄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탄핵이 필요한 거예요. 탄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런 거예요. 내가 안 나서도 내가 안 나서도 자기들이 탄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나서도 자기들이 탄핵을 해요. 그러니까 지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이희정님 이동국 부부장님 조금 목소리만 낮추면 좋겠어요. 귀가 따가울 정도다. 이게 성량이 풍부해서 그렇습니다. 같은 마이크여도 이게 워낙 성량이 풍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조금 마이크에 거리를 뒀습니다. 이제 좀 어떠세요? 말씀 한번 해주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동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우리 게스트들 나오잖아요. 저희 방송에 이동규TV에 게스트가 나오시면 옆에서 돌 맞는 느낌이라고. 돌을 맞는 느낌이라고. 귀에다 내가 돌을 때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화요일 우리 유 본부장님하고 하면 속이 시원합니다. 저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지난번 이동규 본부장님 라방 노래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저희 서초주점 했을 때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 희망의 나라로 한번 쫙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게 마이크가 못 먹지. 그렇죠. 소리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정 주파수를 넘어가면 지금 이 방송용 마이크는 소리를 아예 못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8월 14일날 우리 멸콩TV가 주최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8월 14일 지금 오늘 첫 공개하는 겁니다. 8월 14일이 뭡니까? 그 다음날 8월 15일이 광복절입니다. 저희가 그 광복절 특집 멸콩TV 30만 축하 자축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날이 1974년 문세광의 흉탄에 안타깝게 별세하신 서가신 유경수 여사님의 추모 공연 겸 우리 멸콩TV 30만 축하 기념 공연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동규 본부장님이 정말 속 시원하게 희망의 나라로 한번 꼭 불러주실 거죠? 희망의 나라가 아니라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철님도 자꾸 하시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훈아. 나훈아. 은퇴하셨죠. 그 다음에 호증인은 가고. 네네. 이러니까 지금 뭐 없어요. 이래 뭐 임영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제가 뭐 메꿔줘야겠다. 그렇습니다. 원래 뭐 투바로티도 가고 뭐 결국 지금 보면은 특히 트로트계 중에 이 성악가 출신 트로트의 공백상태. 그것을 메꿀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누구다? 유바로티. 메슨도르마. 메슨도르마.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이야. 역시 바로바로 나옵니다. 저희가 저희 멸콩TV에 나오면은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스마트하다. 많은 정보와 또 새로운 지식. 나아가 그 속을 뻥 뚫어주는 이 엔터테인까지 있는 종합정치 엔터테인 채널을 지향합니다. 특히 유동규 본부장님. 스타성이 다운한데요. 우리가 이 스타를 길러내는 그 배출구로서 앞으로 더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와 주실 것이죠. 저희 멸콩TV는 뭘로 산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댓글, 구독, 영어로 subscribe.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 subscribe 팍팍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30만 명 돌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제 이번 주말 지나면 28만 명 돌파할 것 같습니다. 하루 주막 아편이라고 하죠. 달리는 말에 끼리야 채찍질 할 수 있도록 도덕 또 많은 청취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채로 빈채로 승리하리라. 그럼요, 승리하리라. 빈채로, 빈채라. 끝. 좋습니다. 화이팅 한번 하시죠. 네. 화이팅. 우리 이기입니다. 걱정 마이소. 좋습니다. 속이 빵빵 들리시죠. 좋습니다. 이야, 그래요. 또 죄명이 얘기 또 한 번 안이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이 전당대회. 요게 요게 이재명한테 딜레베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이겨도 이게 뭐지? 일당독지냐. 또 적절하게 이겨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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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하면 사물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이게 또 포스트 이재명으로 뭔가 준비되는 것이 아니냐. 이겨도 걱정, 대충 이겨도 걱정.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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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결국 이게 누구지? 김두관이가 나와가지고 좀 애매하게 냈다는데 우리 유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뭐냐면 어쨌든 이재명이 북한 수카와 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99.9% 나오면 이제 뭐냐면 이재명 당이니까. 이재명 4당에서 당대표 투표를 하는데 99.9%가 안 나오면 이재명은 망조가 들었다. 그러니까 90%의 득표율이 아니면 이재명한테 실망한 사람이 이재명 당에서도 많다. 이거를 이제 대변하고 어느 지역에서 얼만큼 나오냐를 보면 이제 이재명의 약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재명이 공천을 딱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재명의 약발, 그다음에 이재명과 빠이빠이할 시간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가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걸로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마지노선이 80%. 결국 이재명으로서는 호시절님, 최 변호사님, 유동기 대표님, 멸콩티비 파이팅. 아 이게 1편 단심 멸콩티비야 라고 하시면서 또 우리 호시절님 또 슈퍼챗 감사합니다. 결국 이재명으로서는 90%대의 압도적인 승리를 해도 일극체제라는 꼬리표가 더 붙기 때문에 찜찜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고 2년 전 전당대회 77.7%인데 그거 미만으로 오면 또 이거 당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 어쩌나 하는 이겨도 걱정, 대충 이겨도 걱정인데 그래서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김두관이한테 그렇게 주저앉히려고 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지금 김두관이 나오면서 이게 약간 재미있어지긴 한 것 같아요. 김두관이 뭐라고 했냐면 왕당파만 전당대회 예비경선 통과했느냐. 이게 바로 이재명의 일극체제를 입증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최고위원들 여러 명 나오는데 그중에서 최종 후보로 나오는 인간들이 전부 다 찐명 중에 찐명, 이재명을 빨아도 너무 빨아대는 인간들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인간들이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수석대변인이 변호사가 되겠다. 이재명 인질구출 작전을 하겠다.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장을 하겠다. 이런 인간들이 최고위원에 다 후보에 올랐다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재명당이라고. 이재명당이라는 걸 이재명당이 입증하고 있는 거고 여태까지 이런 당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진보당조차도 이런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지금 진보당 출신들이나 사실상 엔엘자파이들이 여기 대거 들어오면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수령아바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령아바이는 누구냐면 이재명인데 이거 아바이한테 맨날 딸랑딸랑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당으로 이미 변질돼 버렸고 아니, 변질이 아니라 원래 색깔이 그런데 드러났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그걸 100일 안에 드러났고 국민들이 제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의힘 우파 세력들은 집결을 해야 된다. 여기서 갈라지면 안 되고 당정이 지금 그래도 임기가 반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정이 연합해서 한 나라도 딱 뭉치면 이런 것들은 끝납니다. 끝나는데 여기서 또 뭐냐면 분열이 일어나면 누구 살려주는 거냐면 이재명 살려주는 거다. 잠시만요. 저희가 방송을 하는 동안 저희도 지금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이른바 버퍼링 현상. 바로바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지금 화면이 정지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주검객님은 버퍼 공격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버퍼링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그만큼 우리 멸콩TV의 영향력과 또 시청자가 커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떤 기술적인 태클을 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트래픽을 갖다가 저희가 고의적인 버퍼 공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또 이 화면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하다 보니까 속이 좀 많이 상합니다. 실시간으로 또 속 시원한 말씀 이동규 본부장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계속 기술적인 에러가 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이 원인이 무엇인지 좀 밝혀가지고 다시는 이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댓글에 버퍼링이 계속되고 있다. 버퍼링... 찌퍼! 찌퍼! 재밌는 표현인데 아무튼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지금 9시 50분이 넘어가면서 그 전후로 해서 버퍼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버퍼링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는데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참 저도 정말 속상하네요. 아 참 알겠습니다. 아 정말 많은 방해가 있어서 송구합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계속 또 가겠고 진짜 민주당 내에 야당이 지금 생겼습니다. 일극체제라고 했었는데 지금 경남지사였던 김두관이 후보로 나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 이재명 아부 경쟁이 점입 가경이다. 양재 아파트,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옆집 사람한테 아트센터장 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하고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앞으로 나갈 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을 해주고 그다음에 예전에 mbc에서 예전에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돌아가신 미망인이 있어요. 거기에 미망인이 있는데 그 미망인도 나보고 취직시켜라. 저 직접 전화해서 취직시켜서 저 그 미망인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이름이 좀 독특하신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그 민주당 저기 mbc에서 그 당시에 하다가 퇴직돼 가지고 이렇게 하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누가 했더라. 그런데 그 미망인한테 직접 전화해서 우리 회사에 취직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이 이제 근데 미망인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거절했다가 그래서 나는 이제 야단 맞을까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이재명이 딱 뭐라고 그러냐면 전화한 거 맞지? 벌써 확인했네. 아니 전화한 거 맞지? 전화했으면 뭐 지가 뭐 싫다 그랬으면 됐어. 이런 거에 뭐냐면 우리는 이제 했다 이거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줬다. 이제 이런 거를 갖다 하고 경기도에 있는 자리들도 뭐냐면 무슨 저기 그 일자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분야의 일자라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대선의 발판이 될 사람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닦고 잡거든요. 이번에 공천도 다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재명 사동화는 100%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 그렇지. 결국은 재벌은 개 못 준다고 하듯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결국 성남 때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온 것들을 그대로 지금 민주당에 가서 이식해가지고 이재명 1급 체제 왕당파만 살아남는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옛날부터도 이제 성남시에 있을 때 핵심이 누구였냐면 정진상하고 김연지 아닙니까? 정진상 그다음에 이제 김연지 이 두 분은 안인이에요. 지금도 똑같단 말이죠. 지금도 똑같단 말이죠. 안 변한다고요. 절대. 이재명의 뒷모습을 아는 사람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실제 실체를 아는 사람은. 모든 걸 갖다가 이제 이재명과 운명 공동체를 가는.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 뭐를 받았느냐. 대장동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아하 핵심이네 진짜. 대장동 아파트를 김만배로부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양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추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김만배한테 미분양 아파트 해갖고 받은 거에요.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정진상 김연지. 그러니까 이재명에 가까운 인간이 핵심 중에 핵심이란 걸 인증하는 거네. 나는 정진상하고 김연지가요. 나는 거기 대장동 아파트 받은지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왜 못 받았어? 나는 안 주대. 그런데 대장동 주인이라는 거야. 아파트도 못 받았는데 대장동 주인이라는 거야. 원래 그거 대장동 보면 거기에 정진상이하고 해가지고는 단독주택 부재하고 아파트하고 이거 지들끼리 챙기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지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가 나한테는 이야기도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진상하고 김연지 여기 들어온 거를 갖다가 이야기도 안 하고 준 거예요. 그렇지. 결국 키를 누가 쥐고 있었는지를 그걸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많이 먹었는지 누가 많이 묻는지 많이 묻던 아이가 누가 많이 먹었는지 그 결정을 누가 했는지를 보면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저기 순수하다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순수한 게 요즘에는 바보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아가지고 빈시, 빈시, 견성구말로. 빈시 아이가? 너희는 아가 속이 다 빛나?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버퍼링 공격을 당할 동안 또 우리 멸콩TV 또 열심히 후원해 주신 오두막님을 비롯해서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버퍼 공격해도 안 나가니 포기했나? 라고 하시면서 또 우리 멸콩TV 후원해 주시는 분들 또 힘을 보내주셔서 잘 또 어려운 버퍼링 시기를 또 넘긴 것 같습니다. 우리 호시절님 저도 순수해서 예 라고 잘 돼 있고 우리 상록스님 이제 잘 들립니다. 라는 말씀 감사하고요. 안인숙님도 이제 괜찮아요.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그 사이에 또 많은 격려와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방송에서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데 여기가 여기가 다 빈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갈머리가 없다고 소갈머리가 없어 내가 주변머리가 있는데 소갈머리가 없어가지고 못 챙겨요. 주변만 챙겨요. 주변머리가 있어가지고 주변 좀 챙겨주세요. 네. 이 주변만 챙기고 이 소갈머리가 없어요. 아하야 나 정말 미치겠다니까. 우리 딸이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아빠 이건 아니잖아.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는 유범장님 재판이 어떻습니까? 좀 대장동 재판이 계속 나가고 있고요. 월요일 금요일 계속 나가고 있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재판에서 이재명 증인으로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대장동 재판에 제가 이제 뭐냐면 위례신도시 재판에 제가 증인으로 나갔잖아요. 그걸 무려 3기를 3기를 유동규 재판으로 아니 증인 아니 검찰 쪽 증인 나간 건 괜찮은데 변호사 측 그러니까 이재명 측 3일 정진산 측 3일 해갖고 6일을 했어요. 완전히 다구리 하는 거네. 다구리 하는 거예요. 10명 정도의 변호사가 집중포화해가지고 6일 동안 빈틈을 만들자 한 거예요. 저도 뭐냐면 이재명 3일 정진상 3일 그래서 위례에도 부르고 대장동에도 부르고 해갖고 증인 신청합니다. 장군 하니까 뭐라? 멍군 니도 와갖고 한번 제대로 한번 검증해봐야지. 그렇지. 이재명이 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가 결국은 유본부장님 거기서 증언 거부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제가 봤을 때 이 인간들 정진상이 김용희 그리고 이재명이 불러나오면 내가 조국이처럼 형사소송법 맺조에 의해서 증언 거부합니다. 이러지 않을까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했는데 자기의 범죄사실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재판받고 있는 범죄사실이라 하더라도 저는 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거를 못한다. 그러면 신빙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말을 못하고 대답 못하면 제가 어떤 걸 물어보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면 범인이게 질문을 할 겁니다. 그렇죠. 진술을 거부하는 놈이 범인이다. 진술을 거부하는 놈이 범인이다. 사실 지금까지는 보면 이재명이가 직접 유본부장님 증인신문을 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유본부장님이 직접 재명이한테 질문을 합니다. 저도 직접 합니다. 우리 변호사님 하시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딱 준비하고 있어요. 제대로 한 번 3일 정도를 제가 한 번 집중신문을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소류에 이거 사인 어떻게 된 거냐? 그냥 안 보고 했냐? 다 내가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 사인은 내가 강제로 시켰습니까? 유동규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유동규가 강제로 사인을 시키면 하시는 스타일입니까? 이런 걸 다 물어보려고. 이야 기대되네. 기대되죠. 그게 언제입니까? 이제 곧 옵니다. 곧 옵니다. 커밍순. 커밍순.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 이제 명의 다 해가는구나. 가을이 오면 이제는 뭐냐면 이재명이 깜빵고 갈 수 있고 구속도 당할 수 있고 1심이 뭐냐면 공선법 위반. 공선법 위반. 이제 10월에 선거법 위반 나오죠. 그다음에 10월에 또 뭐가 나오면 위중교사 나오죠. 그때 제명이 또 증인으로도 나와야 할 수 있어요. 10월이면 증인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이야 가을이 기대됩니다. 가을이 겨울이 추울 겁니다.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해주겠습니다. 찍인다. 찍이네. 마쉐리 찍인다. 니 니 셀이 바쁜다. 니는 진짜 니는 거짓말쟁이들 말이야. 그렇습니다. 사실 떳떳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쫀득쫀득하고 피하는 것은 다 고린 점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가 한 거짓말 있잖아요. 거짓말쟁이들이 지가 한 거짓말을 몰라요. 까먹는다고. 거의 리플리 증옥은 자기가 자꾸 거짓말하다 보니까 그게 진실인 줄 지가 믿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까먹는다고요. 까먹는다고요. 기억 속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억 속에 있는 이야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니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해야 될 거야. 증인신문에서 니가 했던 거짓말들을 다시 되넘겨서 머릿속에 입력하고 와라. 미리 미리 이야기한다. 우리 장현재님 방송서 전략 다 말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내가 무슨 거짓말 했더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거짓말하는 거 다 찾아봐. 다 찾아봐. 현진야 내가 거짓말하는 거 뭐가 있노. 그러면서 야 우리 아버지 참 몇 명이었냐. 그러면서 지검이 몇 개였냐. 몇 명이었더라. 그다음에 내가 어디서 가서 못하라 했더라. 이제 이거 다 찾아야 되니.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세에서 공세로 이제 우리가 방어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진실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야 될 때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포인트를 따서 완벽한 승리 빈체라 빈체로 승리의 개가를 불러야 될 때다. 이거를 좀 띄워놔야 돼. 그래도 이 정도 띄워놔야 빈체로 유바로티 감사합니다. 생생한 유바로티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4일 날 제가 데뷔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분 안드로메다까지 날려버리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야 오늘 좀 속 시원하셨습니까? 물론 뭐 우리가 알찬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엔터테인을 가지고 속을 뻥 뚫어들이는 이런 부분도 또 필요한 것 같은데 알차고 엔터테인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알부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알부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받아라!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우리 끝내기 전에 또 우리 애국기업 환신골드 바이투 개던 프리 식약청에서 또 등록된 제품입니다. 바이투 개던 프리 두 개를 하시면 하나 더 드리고 그것만 있느냐 또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또 상하권 사실 돈으로 치면 상당히 많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책도 사은품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전화문의 010-9922-1141입니다. 010-9922-1141 또 환신골드를 많이 구매해 주시면 저희 멸콩TV에 더 좋은 분들 모시고 또 유동규 본부장님을 그로돼서 더 좋은 분들 더 자주 모실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길 겁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오늘 벌써 10시 6분 46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버퍼링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애로가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려울 때 슈퍼챔 날려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환신골드 구입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힘을 얻습니다. 또 유범 부장님 이렇게 든든합니다만 사실 여러모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동규 TV도 많은 후원해 주시고 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실시간 우리 최진영 뉴스 라이브에 많이 와서 댓글도 달아주시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 씨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당부 한번 해주시죠. 네. 거짓말은 종말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은 들통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거짓말을 믿고 싶은 대딸들도 예전에 황봇이 그때 줄기세포는 없습니다. 그게 없기를 국민들이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게 사실로 드러나야만 사실은 드러나야만 거짓은 드러나야만 더 나은 미래가 있습니다. 거짓이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가 있기를 바라고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밝혀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깨끗한 나라가 되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거짓 기술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나라의 신뢰도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 종말을 맞이하고 진실이 있는 정치가 될 수 있고 진실이 있는 정치가 성공할 수 있는 국가가 될 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애국심 힘차게 응원합니다. 제우스님이 마지막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전 세계에 계신 우리 밀콩TV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수요일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의 뉴스 라이브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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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